저와 함께 호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입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쿠다테, 아오머리, 속초로 다루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천 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뷰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 원에서부터인데 이봉규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 원 상당의 한사민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화죠. 아,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문 명략적으로 유력인사의 사주와 운세를 쭉 집게처럼 풀어냅니다. 유동학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이게 달마다 운세가 바뀌고 그런 거죠. 사주는 타고났지만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인데 이재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빨리 감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재명이는 이제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기 못했는데 이 이제 이 급제라는 글자는 김만배 같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지지자들인데 이 급제가 저번 달부터 돌아서거든요. 갑인월이고 저번 달에 저번 달에 저번 달에 돌아서 2월 4일부터 동지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달도 뭐냐면 이 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 안전 권력이 계속 흔들어지는 그런 운입니다. 이재명이가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재명이는 워낙 이 뗄뗄뭉치라서 아주 쉽게 하면 잔머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 편인이 많아가지고 계속 꼼수를 부립니다마는 이제 가을로 가면 더 힘들어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좀 우스운 게 이번에 그 체포독의안이 부결됐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그 전 실장 전 실장이죠. 자살해 돌아가신 거 같아서 이번에 뭐 일곱 시간에 버티다가 조문을 했다는데 조문을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날은 또 집회 나갔잖아요. 그날 발인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러니까 아니야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야 일곱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애도했다면 그 다음 날 측근들도 나가지 말아 했는데 집회에 그거 나가서 뭐 개묘 늑약이 어떤 일이라면서 을사조약 빚대면서 까는 이재명이를 보면서 참 인간이 참 저렇게 어떻게 철면피 같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인간이 되라. 너는 인간이 아니다. 기본이 안 됐다. 유서에도 나왔지만 뉴스에도 나왔죠. 사람이 되라고. 이 사주 자체가 인간이 사주 자체가 수치심이 없고 아 사주 자체가 맹목한 놈이죠. 물이 이래 많잖아요. 가을의 기운이 겨울에서 자라는 인동초같이 생명력이 줄긴 얼목이 뿌리를 내렸거든요.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편관이 있으면 생일에 권력을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안 고르고 이 편의는 잔머리를 굴린다는 뜻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생일에 권력 의지가 강하게 되요. 이 편관이 생일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고개 안 숙입니다. 고개 안 숙이고 감옥 쳐 가야 되는구만요. 가야 할 바입니다. 썬 맛을 봐야 합니다. 썬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걸 또 모면하려고 자기 부모님 산소 이야기를 꺼집어내려. 그것도 얼초곱더라고. 너무 의견네. 내가 그쪽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 산소도 많으니까 그래도 대선 주작급이고 제1야당 다수당의 댕 대표가 보통 같으면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아버지가 영양 사람이거든요. 우리 고향 영양하고 안동하고 봉화가 같이 붙어 경계선에 살았어요. 보통 같으면 그 정도면 평소에도 부모 산소 받든다고 있잖아요. 상속도 좋은 건 없고 옆에 코스도 들고 비속도 제대로 서서 비속 위에 관머리 딱 올리고 그렇죠. 다 그러거든요. 비속도 없구만. 난 놀란 게 물론 앞에 전면을 안 봐서 상속도 안 보이더라고 좀 이상하더라고 산소가 허름하게 지도 관리 안 하는 것 같아. 아이가 안 갔어. 가지도 안 하네. 그러놓고 갑자기 주술 이야기하고 요즘에 재미 봤잖아요. 청공이니 건진이니 하면서 또 프레임 씌우려고 그런데 걔들이 웃긴 게 나는 사실 주술 중에서요. 원래 조선시대에도 주술이 많았거든요. 왕실에서 권력 때문에 다 주술이라는 거예요. 저기 왕세자가 되면 죽여야 된다고 해갖고 지새끼를 잡아가지고 눈 빼고 귀 빼고 사지 다 절단해갖고 왕세자 다 방에 놔뒀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조선중종 때 문종왕후 아십니까? 문종왕후 있을 때 문종왕후 말고 장경왕후라고 중종이 첫 번째 부인은 신시라서 연상군 쪽이라서 왕이 되자마자 쫓겨났고 두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거든요. 윤신 대 그 집에는 윤신 대 거기서 난 나중에 왕세자가 인종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도 경빈박씨라 해가지고 경빈박씨 그 후군인데 왕자를 낳았어요. 복성군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김알로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는 거라요. 흑저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그 경빈박씨라는 분하고 복성군이 처형을 당한 겁니다. 죄들이 범인이다. 그건 나중에 밝혀졌는데 조작이었어요. 김알로의 아들이 조작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 됐듯이 이번에 이재명이가 한 몇 주간 딱 날았다가 탁 이 흑조 내막도 모르는 인간이 나는 이재명이 지 전문성이 없으면 아니 더불어민주당도 뭐 저주다 이렇게 벗었는데 물론 나무집 조상산수하는 건 그 죄죠. 그런데 글자를 한 번 봐봐요. 그러니까 생명기둘만 나는요. 살이라는 것도 맹리에도 풍수도 뭐 무슨 살이라는 게 꼭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붙이다 보니까 살이 붙이는 게 도화살 이성한테 인기 있는 게 도화살 그 다음에 요즘같이 글로벌 시대에 돌아다니는 게 역마살 요즘에 역마살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봉건 시대에는 그 역마살은 좀 돌아다니지 말아서 에이 전마트 역마살이 농산 안 짓고 돌아다니지 요즘에는 역마살이 있어야 글로벌 인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살이 한 몇백 개 됩니다마는 나는 생명살은 두투두투두 못해봤네. 그 사람은 살은 생자잖아요. 그 다음에 밝은 명자 밝은 명자 그 다음에 뒤에는 기자잖아. 첫 번째는 생명기 두 번째는 이제 생명 끝자가 잘 살인지 긴지 모르지만 그게 생명살이라는 것은 명미 좀 알고 풍수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용어예요. 세상에 밝게 생을 살린다는 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이나 똥줄 타니까 갑자기 체포 동해안 부결이 되지 또 그 다음에 자기 빗으로 있던 사람 자살의 피지니까 공주 몰리니까 그걸 몇 주 놓고 딱 숨겨놨다가 나 이렇게 흑주술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묶으면 그게 다 거의 내가 보니까 개딸들이 작년에 대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잖아 이재명이 잘 되길 바라는 그 개딸들이 있잖아 개들이 갔을 수는 있어요 산소를 찾아가서 술 소문해가지고 잘 되게끔 대통령 만들게끔 그런 거를 심어놨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게 써먹으려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 개념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개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항상 잔대가리에 기만에 잔머리가 아주 귀신이라서 그러되는데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좀 위험성이 뭐냐면 이게 을목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는 여린 사람이에요 오직 잔머리로서 버티는 사람인데 옆에 새벽이 더 커요 이재명이 옆에 새벽이 그게 급제라 하거든요 비경급제 이 급제가 새벽이 됐건데 이 을목이 참 희한한 게 측농굴 같은 인간이거든 이걸 싹 감아가지고 자기 동지를 감아가지고 버티게 해가지고 이 동지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죽을 뿐이 잘못하고 동지들을 다 죽이는구나 감사하다가는 그래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아끼던 몇몇 그쪽의 정치인들이 일하다가는 망하겠다 당이 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를 열심히 받더라구요 연말까지 가서 타이타닉호 같이 자매를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 재밌을 것 같아요 끝까지 조홍천이도 그 얘기했어 네? 조홍천이도 그 얘기했어 그래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재명이를 껴안고 또 재명이도 저 간목을 껴안고 자기 당을 절대로 안 놓칠 거거든 그래갖고 그래가면 뭐 침몰하는구나 민주당도 그럼 그런데 이제 침몰을 안 하려면 만약에 민주당이 만약에 천운이 좋으면 침몰을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체의 해결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재명이가 스스로는 안 몰라거든요 방탄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도 가고 말이지 당대표 나오고 그렇게 알면서도 나간 사람 아니면 그때 나오면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재미있는 게 4주에 물하고 나무가 배치가 된 사람 간목을 먹은 로켓같이 목표만 있으면 이 평가하는 목적을 위하면 무조건 암만 달려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국민이 완전히 친명기 빼놓고는 상실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이 인간성이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뻔뻔하기가 거지없다 옛날에는 장관도 세월호 같은데 큰 남의 모르고 못해도 잘리고 이럴 바인데 인간은 이렇게 비례가 많은데도 감싸는 거 보면 참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3월인데 3,4월은 좀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3,4월은 그렇지만 여름까지는 여름까지는 버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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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이제 가을에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많은 다수 국민들은 추석까지는 이재명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될 겁니다 추석까지는 버티는구나 지겹지 지겹지 정말 지겹지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석 밥상에 이재명의 진로 문제가 거의 그때 판가람 나지 않겠나 추석까지 지겹다 지겨워 매일 봐야 된다니까 지겨워 지겨워 진짜 얼굴도 또 잘생기면 또 말도 안 해 야비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야비해 조국이는 그래도 여자들이 이거로도 조국이는 여자들이 잘생긴 이재명이 생긴 것도 진짜 내가 참 얼굴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참 자 그럼 운세로 보시다 운세로 올려봐 주세요 가을까지 이걸 봐야 돼 나 미칠 같다 뭐 그래서 하나 더 올려보세요 하나 더 올려서 이제 해운으로 해운으로 그래서 이재명이가 올해는 여기는 24가 안 나왔네 올해 자체에 다시 올려볼래요 이거 갖고 하나 더 내려 보이소 됐어 됐어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조금만 조금만 우리 갑자기 아니 아니 그 반대로 됐어 됐어 지재명이 개묘연이잖아요 이 개묘라는 것은 이 사주에 지금 검은색이 많죠 이게 편인과다라 해갖고 여기 이제 좋게 들어오면 기획과 아이디어가 떼라고 잔머리가 떼라고 자격증도 됩니다만 이게 사주에 물이 많은데 월 우리 시청자들도 사주에 월을 기준으로 같은 오행이 많은데 운에서 또 오면요 그 운해는 이 편인우리라고 하거든 올해 개묘여이거든 같은 걸 보면 썬 맛을 많이 보는 형국입니다 올해가 이재명이한테는 지가암만 잔머리 말고 싹 빠져나가지만 올해는 허수가 너무 많아요 가다 보면 쉽게 하면 벙커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올해 이재명이는 쓴맛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최소 가을이 가야 되지 않겠나 가을까지는 버티는구나 진짜 징글징글하다 여름까지는 또 싹싹 빠져나 이 달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 달도 토끼달이거든 개묘오고 얼묘오니까 이 관이 흔들립니다만 이걸 또 개편해가지고 싹싹 권력적으로 갖고 놀면서 이걸 또 개편하면서 가고 그렇게 되는 행복이죠 지금 몰래가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가을에는 보내는구나 가을까지는 기다려야지만 어떻게 가을에는 가야죠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가갖고 11월쯤 되면 쓴맛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뭐 이재명이 같은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개인적으로는 물날 생각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저거가 타이탄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는 이상은 옆에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으로 정화가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뭐 재판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이제 버릴 수도 있지 이재명을 그렇죠 버릴 수 있죠 안 버리면 이제 같이 침몰하는 거고 그래서 뭐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정세규나 김부검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몇몇가 또 비명기의 사람들이 자기가 안 망하려면 주목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도권에 압도적이잖아요 우리가 2020년 총선에 지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쫄지 않겠어요 수도권의 바람인데 쫄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재명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더럽고 안이 꼽지만은 계속 끝까지 가는 게 내년 총선을 봤어 금년 말까지는 이재명이 저렇게 계속 지저대고 박수 치주는 게 더 나을 줄 열 바퀴 만들고 박수 치주는 게 계속해라 박수 치주는 게 어떻든 간에 이재명이 같이 아주 교활한 인간을 이기려면 더 교활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잡초같이 자랐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집니다 저 인간이 보통이 뗄떼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서 암만 인간성이 어떤지 저기 사람이가 인간이 좀 되라 윤영찬에서 인간이 먼저 되라고 하지만은 그건 안 통합니다 이재명이한테는 세상에 저런 놈이 있어 세상에 나는 이런 질의 헌정사상 저런 정치인들은 처음이야 처음 처음이죠 처음 진짜 국민들이 정말 아주 진짜 막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하더라고 그래도 뭐 아휴 매일 이재명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아휴 지겨워 그래서 이제 여야를 떠나서 저런 정치인이 우리 한국 정치판에 발을 디디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이재명도 그렇고 이번에 이준석께도 다 깨졌잖아요 이준석이 정치적인 목적은 다 강하거든요 평관이 있어 정치적 동물이에요 이준석이나 이재명이나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인간성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토한 거예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기본이 기본이 그런데도 암만 기본이 안 돼도 이 사주라는 게 생명과 같아가지고 운이 다하지 않으면 안 물어나고 이 얼목은 끝까지 잡초 같아가지고 겨울에서 자란 잡초기 더 끈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하가 하나도 없거든요 겨울에 나무가 꽃을 높여왔거든요 자기 생산력이 없지만 하가 없다는 것은 너무 냉정하다는 겁니다 불이 있어 사람이 좀 따뜻함이 있거든요 불이 하나도 없잖아요 따뜻함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지 징글징글하지만 추석까지는 버틴답니다 추석에 이제 갑니다 유동하 원장이었습니다